즐거운 학교는 시간이에요 그래도 학교는 그래도 좀 알아듣잖아요 다른 감옥에 비해서 자 오늘 테마 23 주택정책 보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토지정책 봤죠 토지정책에서 중요한 거 잠깐 언급하면 부의 외부 효과를 막기 위해서 지역지구제 실시하는데 용도 지역은 중복 지정이 불가능하다 이런 거였죠 학교론에서 지역지구제를 제거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토지용 규제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거 용도 지역지구제 용도 지역지구제의 단점이 지역 간의 형평성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규제하고도 정부가 보상을 안 해주니까 지역 간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개발권 양도제인데 개발권 양도제는 개발하지 못하게 한 만큼의 개발권을 줄 테니 이 개발권을 개발 지역 개발업자에게 팔아라 그래서 보상을 받아라 이렇게 시장을 통해서 거래를 통해서 보상이 이루어지게 한 제도인데 한 번도 실시된 적이 없다 그래서 미실시 제도 다섯 가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미실시가 아니라 시행되고 있지 않는 제도 다섯 가지가 있었는데 미실시 하나가 개발권 양도제 폐지된 거 네 가지를 외워야죠 네 가지가 택지, 소유, 상한제, 토지, 초과이득세,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렇게 다섯 가지 외워놔야죠 개발이익 환수제라는 게 있어요 아직도 뉴스에서 계속 정식권에서 얘기하죠 개발이익 환수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을 했을 때 사업이용과는 관련이 없고 개발사업을 통해서 땅값이 정상보다 많이 올라가는 집가상승분을 개발이익이라고 하고 이 개발이익은 불로소득이니까 정부가 일정액을 뺏어서 좋은 데 쓰겠다 이때 25% 현황이 뺏어가고 있어요 이때 뺏어가는 돈의 이름을 개발부담금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간접개입 다섯 가지 외워야죠 무조건 개발보조금정보 이렇게 개발보조금정보 자 오늘 이제 주택정책인데 주택정책 보조 자 주택정책에서 임대료 규제와 그 다음에 4번의 임대료 보조정책 이 두 가지를 좀 연결시켜서 먼저 배워보도록 하죠 자 임대료 규제 자 임대료를 규제한다는 건 싸게 받아라라는 거죠 저소득층을 위해서 규제하는 거죠 고소득층을 위해서 규제하는 게 아니라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 싸게 받아라 그래서 상한제에요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규제는 상한제 분양가를 규제하는 것도 분양가 상한제죠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런 건 다 최고 가격을 정하는 거예요 최고 가격제 최고 가격을 상한이라고 하니까 가격을 규제하는 건 다 최고 가격제라 그래요 자 그런데 저소득층을 위해서 규제하는 거니까 시장임대료보다 낮게 상한을 정하는 거죠 한번 다시 정리해 보면 자 시장에서 자 가격과 양을 쓰고 오른쪽이 내려가 있는 건 D 수요곡선이고 오른쪽이 올라간 건 S 공급곡선이죠 만나는 점은 균형점 이때 가격을 균형가격 또는 시장가격 시장가격 또는 균형가격 임대주택시장에서 가격을 임대료라고 하는 거예요 수요는 임차고 공급은 임대고 수요공급에 만들어지는 가격을 임차임대에서 만들어지는 임대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임대료가 만약에 50만원으로 형성됐다고 해보죠 그럼 정부는 이제 저소득층을 위해서 싸게 규제할 거니까 30만원까지만 받아라 이렇게 규제를 했어요 이 30만원을 해석할 수 있어야 돼요 이 30만원을 뭐라고 하냐면 규제임대료라고 하겠네요 규제임대료예요 그럼 정부가 30만원까지 받아라 라고 한다면 30만원까지는 받아도 되는데 이걸 초과할 수는 없죠 자 그러면 받을 수 있는 법으로 정한 임대료 중에 가장 높은 임대료가 얼마예요 30만원이겠죠 가장 높은 임대료 최고 가격을 뭐라고 그래요 상한이라 그래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임대료 상한이라고 하는 거예요 법으로 정한 임대료니까 법정 임대료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상한을 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상한을 30으로 딱 정하는데 상한을 어떻게 정하냐면 시장 가격보다 낮게 상한을 정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상한제 최고 가격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임대료 규제를 보니까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효과적이지만 저소득층을 위해서 정책의 효과가 발휘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장기에는 많은 부작용을 발생시킨다 이렇게 나왔네요 그럼 장기에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따져볼 건데 일단 낮게 규제했어요 자 그러면 수요자가 좋아요 공급자가 좋아요 싸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임대인 공급자는 손해죠 공급자는 손해고 수요자는 좋으니까 시장에서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당연히 수요가 많겠죠 수요가 많은 상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수요가 초가 되었다 초가 수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를 규제하면 언제나 초가 수요가 나타나요 수요가 많아요 자 그럼 보니까 30만 원을 규제했을 때 수요 곡선과 만나는 이 점의 양을 30만 원의 수요량 30만 원과 공급 곡선이 만나는 이 점의 양을 30만 원일 때 공급량 그런데 오른쪽 갈수록 양이 많은 거죠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초가 수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임대를 규제하면 언제나 초가 수요가 나타나요 자 그런데 우리가 전에 이제 경제론에서 탄력성이 커질 조건을 배웠어요 그렇죠 탄력성이 커질 조건 수요가 탄력성이 커지려면 대체제가 많을수록 공급이 탄력성이 크려면 쉽고 빠르게 생산할수록 일반적인 조건이 세수 주장 비싸용 자 여기서 이제 확인해 볼 건 세수니까 수요보다 공급이 더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탄력적이죠 그러니까 공급량이 변하기 어려운 거예요 부동산은 만들기 어렵고 법적 규제가 많다 보니까 공급량이 변하기 어려운데 장자가 단기보다 장기에 탄력적이다 공급량이 변하기 어려운데 단기보다 장기에 탄력적이니까 단기에는 공급량이 거의 변하기 어려워요 비탄력이니까 장기에 탄력적으로 변해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건 탄력성이 커진다는 건 양이 많이 증가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양이 많이 증가되는 거 아니에요 증가될 때는 양이 많이 증가되고 감소할 때는 양이 많이 감소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두 개 얘기하려면 양이 많이 변하는 것을 탄력성이 크다 그래요 자 그러면 가격에 의해서 양이 결정되는데 수요량을 정할 때는 수요법칙이 있어요 비싸면 안 산다, 싸면 산다 지금 한번 해석해보죠 가격이 비쌌어요 그러면 수요량은 줄죠 이때 탄력적이면, 탄력성이 크면 줄 때 어떻게 준다? 많이 준다 싸면 산다죠 그러면 가격이 쌀 때는 수요량이 증가하는데 탄력적일 때는 조금 증가하는 게 아니라 많이 증가한다 이런 얘기예요 공급량은 어때요? 공급법칙은 비싸면 팔고 싸면 안 판다 이렇게 되겠죠 비싸면 공급량이 증가하는데 탄력적이면 많이 증가한다 싸면 공급량이 줄어드는데 탄력적이면 많이 줄어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탄력성이 크다는 건 양이 증가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에 의해서 양이 변할 때 많이 변한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얘기해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은 비탄력적이어서 양이 많이 못 변하는데 단기에 비해서 장기에 탄력적이니까 장기에 양이 많이 변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다시 이걸 적용시켜서 임대료를 규제하면 공급자가 손해예요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그럼 공급자는 공급을 늘릴까요? 줄일까요? 줄이겠죠? 손해가 나타나니까 싸게 받으라고 하니까 싸면 안 판다죠 자 근데 줄이려고 하는데 단기라는 시간은 공급이 거의 변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단기라 그래요 단기는 공급이 거의 변하지 못해요 근데 장기로 넘어가면 탄력성이 커지니까 공급량이 많이 변할 수 있게 되었고 이때 어떻게 변한다? 임대인이 손해니까 공급이 많이 줄어드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이 엄청 부족해지겠네요 그래서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예요 결론은 자 그래서 단기는 왜 효과냐 초과 수요가 언제나 나타나지만 공급이 변하지 않으니까 이 초과 수요가 조금밖에 안 나타나요 근데 장기로 넘어가면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돼요 탄력성이 커지니까 근데 어떻게 변한다? 줄어드는 쪽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이 엄청 많이 부족하겠네요 임대주택이 너무 부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급 부족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장기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고 그 내용을 배우는 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낮으면 효과가 발생해요 저소득층에게 혜택을 주는 효과가 발생하죠 그런데 규제 임대료가 시장 임대료보다 높은 경우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고 나왔어요 이걸 좀 기억해놔야죠 만약에 정부가 균형 임대료, 시장 임대료를 잘 몰라서 만약에 이렇게 80만 원으로 규제했다고 해보죠 그럼 80만 원까지는 받아도 괜찮은데 이걸 넘으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시작해서 출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낮게 규제하면 수요가 많은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난다 그럼 높게 규제하면 공급이 많은 초과 공급이 나타난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높게 규제한다는 건 80만 원까지 받아도 괜찮은데 그걸 넘기면 안 된다죠 그런데 시장에서는 얼마로 거래되고 있어요 5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어요 시장에 그냥 내버려 뒀을 때 50만 원이에요 그럼 시장에서 50만 원이면 임대주택 들어갈 수 있는데 정부가 80만 원 넘어가면 안 돼 라고 했다고 해서 50만 원만 내면 들어가는데 임차인 중에 60만 원, 70만 원 내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시장에서는 그냥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이건 초과 공급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낮게 규제해야 효과가 있고 높게 규제하면 아무 영향이 없다 높게 규제하면 그냥 시장 가격으로 거래가 되는 거예요 50만 원이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내용을 한번 보면 임대료 규제 정책 보죠 방금 설명했던 내용을 이렇게 문자로 쭉 풀어놨는데 한번 해석해 보죠 단기에는 짧은 시간에는 효과가 있다 우리가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때 학자들은 어떻게 정의하냐면 공급이 변하지 못하는 짧은 시간을 단기 공급량이 변할 수 있는 긴 시간을 우리가 장기적으로 봤다 그래요 짧은 시간에 예를 들면 한 달에는 공급량이 거의 변할 수가 없어요 한 달 정도의 시간을 줬을 때는 그런데 1년 정도 시간을 주면 공급량이 어느 정도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래서 단기는 얼마 기간이고 장기는 얼마 기간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아요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 시간을 단기로 잡고 공급량이 변하게 되는 시간을 길게 봤을 때 이걸 장기로 본다는 거예요 단계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언제나 수요가 많아요 낮게 규제했으니까 그럼 장기에는 수요가 많아요 공급이 많아요 네? 장기에는 누가 많아? 아니 왜 지금 말이 없으면 낮게 규제한 거예요 짧게 보나 길게 보나 언제나 수요자가 많은 거야 맞아요? 그럼 높게 규제했다 그런 얘기 아니고 낮게 규제할 때는 언제나 초과 수요 짧게든 길게든 낮게 규제하고 있으니까 수요자가 많겠죠 맞아요? 뭐 알아 듣고 있는 거 맞아? 그죠? 수요가 많아요 낮게 규제했으니까 자 근데 단기는 공급이 거의 일정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장기에 넘어가면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면서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변한다? 줄어든다 라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래 100개 100개 있었는데 수요가 120개로 증가했어요 얘가 100개예요 그럼 수요가 얼마가 많아요? 20이 많죠? 이걸 초과 수요가 20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장기에도 마찬가지로 낮게 규제할 거니까 수요는 많아요 근데 공급이 줄어들면서 50으로 줄었다고 해보죠 그럼 초과 수요가 몇 개가 많은 거예요? 70개가 많은 거죠 초과 수요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졌어요 얘가 더 이렇게 커진 거예요 그럼 주택 부족이 더 심각해지겠네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너무 부족하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경제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을 얘기한다 맞아요 수요가 많은 건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공급 부족은 별 문제가 없는데 이때 공급 부족은 심각하게 모자라니까 시장에 부작용을 나타날 수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죠 자 단계는 효과가 있더라 장기에는 부작용이 나타나는데 이 부작용은 공급이 줄무로 인해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단계 저소득층의 임대료 부담을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갔대요 임대인의 소득 일부가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소득 재분배 효과를 발생했다 이렇게 나왔네요 맞아요 맞아요 틀려요 원래는 50만 원 받아야 되잖아 임대인이 30만 원밖에 못 받았잖아요 임대인이 받아야 될 소득이 누가 택배로 간 거야 임차인에게 간 거예요 임대인의 소득이 임차인에게 넘어간 거죠 소득을 다시 나눠주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소득 재분배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면 무조건 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나타나요 예를 들면 누진세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소득을 나눈다는 건 고소득층이 가져가야 될 돈을 저소득층에 조금 나눠준다는 얘기인 거예요 누진세면 돈 많은 사람은 세금을 많이 걷고 돈 조금 버는 사람은 세금을 조금 걷죠 이 세금을 모아서 정부가 주로 누구를 위해 써요 저소득층을 위해 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저소득층에 쏘는 돈 세금이나 기금 같은 건 돈 많은 사람들한테 많이 뺏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은 다 소득 재분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대료 규제 효과가 발휘가 돼요 저소득층을 위한 정책이니까 저소득층이 싸게 들어갔어요 자 근데 이제 장기로 넘어가 보죠 자 얘기가 중요하죠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말은 공급이 증가하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공급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변할 수 있다가 된 거예요 변할 수 있다 변할 수 있는데 자 공급이 어떻게 변할 거냐 늘 거냐 줄 거냐는 건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이 높아요 낮아요 정부가 어떻게 규제했어 낮게 규제했잖아요 그럼 공급자에게 손해일 거 아니에요 그럼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주는 걸로 변하는 거예요 많이 줄어요 공급이 줄어요 공급이 줄더라 탄력적으로 변하게 되어서 변할 수 있게 됐을 때 공급이 준대요 그럼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겠네요 자 그럼 보니까 임대주택 부족 현상이 심각해졌고 공급 부족이 심각해졌고 맞죠? 근데 출제자는 이 말을 좋아해요 초과 수요가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커진 거예요 초과 수요 커진 게 공급이 심각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얘 초과 수요 얼마? 초과 수요 얼마? 20 얘 초과 수요 얼마? 70 공급이 많이 부족했다는 얘기를 초과 수요 커졌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럼 이제 시장에서 이런 부작용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해하는 거예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임대인은 주택에 투자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받는 돈이 없어 얼마 임차인이 살다가 이거 고장났어요 고쳐주세요 이거 너무 불편해요 그럼 임대인은 야 받는 돈 없으니까 귀찮다 나가든지 말든지 니가 고쳐 살든지 말든지 이렇게 할 거예요 임대인은 주택에 투자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주거질이 점차 저하되겠네요 임대인은 임대주택 운영해봤자 남는 돈이 별로 없어요 그러면 야 아셀 귀찮다 야 나 비워놓을래 아니면 다른 거 할래 이렇게 용도를 다른 걸로 바꿀 거예요 임대주택을 안 하고 자 그리고 기존 임차인들은 이사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일단 나가면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직장을 멀리까지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이사를 안 해요 나가면 집 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면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는 일들이 많아지겠네요 교통이 혼잡해질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불법적 거래 암거래가 형성된대요 정부가 받으라는 임대료는 30만원이었는데 30만원 내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집을 구하지를 못해요 근데 난 너무 필요해 그럼 이제 임대인 만나서 내가 좀 더 줄게 70만원 줄게 나 좀 들여보내게 해줘라 이렇게 얘기하겠네요 그래서 암거래 불법 거래가 성행될 수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임대주택에 두 개의 임대료가 만들어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져요 똑같은 얘기예요 얘나 얘나 같은 얘기예요 이때 이중임대료는 뭐냐 이 두 개를 해석하는 게 중요해요 이게 어려운 문제예요 나중에 모의고사에 제가 낼 거예요 자 하나의 임대주택에 두 개의 임대료는 뭐냐면 나라에서 받으라고 했던 임대료가 있어요 그죠? 법으로 정한 임대료가 있잖아요 이게 뭐예요? 규제 임대료 또는 이걸 임대료 상한이라고 하겠죠 이게 하나 있는데 정부가 이것 받고 들어가라 했는데 이걸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주택이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면 시장 가격으로 돈을 주고 들어가요 암거래 가격으로 돈을 주고 들어가요 암거래 가격이에요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암거래 임대료인 거예요 이걸 음성적 임대료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렇게 두 개의 임대료가 만들어지는 거지 문제에서 출제자가 하나의 임대주택에 이중임대료가 만들어지는데 이때 이중임대료는 규제 임대료와 시장 임대료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뭘 얘기하는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야 돼요 두 개의 임대료는 규제 임대료 하나와 암거래 임대료 음성적 임대료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사실 지웠는데 원래 아까 이렇게 있을 때 수요 공급에서 여기가 50만 원이었고 정부가 30만 원으로 규제했죠 그럼 여기에서 30만 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걸로 못 들어가면 암거래 가격은 어떻게 되냐면 쭉 올렸을 때 여기서 만나는 가격이 암거래 임대료예요 그럼 여기가 만약에 70만 원이라면 30만 원으로 정부가 들어가라고 했는데 오히려 암거래 가격은 70만 원 주고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민차인에게 더 손해가 나타나는 거죠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해서 규제 정책을 실시했는데 오히려 정부 안 건들었으면 50만 원면 들어갔는데 70만 원 주고 들어가게 되는 꼴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게 이제 시장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거죠 이런 부작용들은 다 어디서부터 출발했냐면 긴 시간 동안 규제 정책을 실시하면 장기의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하면서 양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근데 공급자에게 손해니까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줄어드는 걸로 변해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럼 결국 임대료 규제 정책은 짧게 실시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길게 실시해야 되는 정책이에요 짧게 실시하는 거예요 무조건 가격의 통제 가격의 상한제 이건 무조건 짧은 시간 동안만 실시해야지 막 5년 10년 20년 이렇게 실시하면 시장의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자 임대료 규제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자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거 이제 선생님 공급이 탄력성이 커지는데 왜 공급이 늘어야지 왜 줄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탄력적으로 변했다는 건 공급이 증가하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이때 공급이 어떻게 변하냐 임대인 입장에서 봐야 돼요 좋으냐 나쁘냐 가격이 비싸냐 싸냐 근데 정부가 싸게 규제했으니까 공급자가 손해죠 그러니까 당연히 줄어드는 걸로 변할 거다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이런 부작용을 야기할 거다라는 거예요 자 임대료 규제 정책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얘가 시험 문제 나와요 얘가 공급이 감소해서 초과 수요가 커졌다 이 말이 주택 부족이 심각해졌다 이것만 보면 공급 부족이 커졌다라는 느낌이 안 나와요 공부를 안 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대요 여러분 공부 많이 해서 야 초과 수요면 당연히 공급 부족이지 이렇게 생각이 당연하게 들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고 이걸 봤을 때 공급 부족이 바로 떠올리지 않으면 공부가 덜 된 거예요 초과 수요 커졌다 초과 수요 자체는 공급 부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죠? 수요 입장에선 수요가 많지만 공급 입장에선 공급이 부족한 걸 얘기하니까 초과 수요 나온다는 얘기는 공급 부족이에요 예전에 이런 질문을 했었어요 우리 주택시장에서 초과 수요 현상이 나타나면 저소득층은 주택 구입이 용이할 것이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이게 아주 자연스럽게 틀려요 라고 나와야 돼 초과 수요가 나타나면 공급 부족이니까 돈 없는 사람은 주택 구입이 어렵겠지 이렇게 나와야 돼요 이걸 막 초과 수요로 뭘 얘기하지? 수요가 맞네? 그럼 뭔 얘기야? 이렇게 해서 가면 안 돼요 초과 수요 딱 나오면 공급 부족이다 주택 부족하네 그럼 저소득층 주택 구입이 어렵겠지 바로 떠올릴 수 있도록 초과 수요는 공급 부족 자 4번으로 넘어가 보죠 임대료 보조 자 이제 임대료 보조 정책을 보죠 정부가 이제 임차인에게 저소득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보조를 해줬대요 돈을 줬대요 보조를 했을 때 자 수요자 보조 우리가 이건 간접 개입의 대표적인 거였죠 간접 개입은 개발 보조금 정보 이 보자가 보조금이었죠 조세 금융정책 정보조전정책 자 이때 보죠 단기와 장기로 봤을 때 단기는 비탄력적이에요 공급이 맞아요 공급이 비탄력이니까 공급이 거의 뭐하다? 일정하다 공급이 거의 일정해요 장기에는 탄력적으로 변하죠 그렇죠 공급이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커졌어요 이 말은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맞죠 이때 그럼 공급이 증가할 거냐 감소할 거냐는 보는 건 가격을 봐야 돼요 가격이 싸면 공급자가 손해니까 안 팔 거고 가격이 비싸면 공급자가 좋으니까 팔 거다 이렇게 봐야죠 가격을 봐야 되는 거예요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어떻게 변하는지를 따져본다면 보조 임대료 보조가 나타나면 우리 이제 보조가 나오면 항상 머릿속에 이 그림을 탁 이걸 그려야 돼요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가격이 임대료가 보조가 나오면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걸 떠올려야 돼요 보조금을 줬어요 그럼 수요자는 돈을 받았죠 그럼 임차인 돈을 받았죠 그럼 수요가 늘어요 줄어요 돈 받았대 늘겠죠 돈 받았으니까 더 잘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임대주택에 수요가 늘어요 그러면 임대료가 올라요 내려요 수요가 증가했대 서로 살려고 한대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네요 아파트 서로 살려고 하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듯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갔어요 임차인에게 20만 원 보조금을 줬는데 시장에서 수요가 늘어서 다시 임대료가 20만 원이 올라갔어 원래 50만 원이었는데 임대료가 임차인에게 20만 원 줬더니 얘들이 수요가 늘어서 임대료가 다시 70만 원 올라갔어요 자 그러면 보조했던 임대료는 결국 누구한테 간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임대인에게 간 거예요 잘 들어봐요 임차인에게 보조했는데 임대료가 다시 올라갔대 20만 원 그럼 다시 임대인이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에는 임대료가 올라가서 누가 혜택을 보냐면 임대인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임대료가 올라갔으니까 맞죠? 그럼 정부가 보조금을 줬던 건 결국 임대인한테 간 거잖아요 자 근데 장기로 넘어가면 이제 공급이 변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장기로 갔을 때 이때 공급의 탄력성이 커진다 변하는 거죠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됐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 공급자가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원래 시장 50만 원이었는데 임대료가 70만 원까지 올라갔어 그러면 임대인은 좋잖아요 돈을 더 많이 받고 있으니까 그러면 공급이 변하는데 변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변하냐 공급이 늘어요 줄어요 늘어요 공급이 증가한다 얘가 이제 핵심인 거야 얘가 공급이 증가한다 그러면 다시 공급이 증가하면 가격이 다시 어때져요 떨어지겠네요 다시 쭉 떨어져서 원래로 떨어진대요 그런데 보조금은 계속 받고 있을 거야 그러면 다시 누가 결국 혜택을 본다 임차인이 혜택을 본다 그래서 다시 50만 원으로 떨어졌는데 정부가 20만 원 주고 있으니까 임차인은 30만 원만 내면 되겠네 이제 그렇죠 그래서 보조금은 임차인에게 돌아간 거예요 임대료 보조금이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간다 올라가는 이유는 수요가 증가하니까 올라갈 거고 그래서 임대인이 혜택을 보고 내려가는 이유는 이제 내려가는 이유가 중요해요 왜 내려가냐 장기의 공급의 탄력성이 커져서 공급량이 변할 수 있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어서 공급자가 좋더라 그럼 공급이 는다 준다 느는 걸로 변한다 느니까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결국 임차인 혜택을 보게 된다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럼 가장 중요한 건 임대료 규제에서 임대료를 낮게 규제했더니 장기에 탄력적으로 변했을 때 공급은 줄었고 임대료를 보조했더니 장기에 탄력적으로 변할 때 공급은 뭐했다? 늘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인 거예요 규제와 보조의 차이 규제할 때는 장기의 공급은 줄고 왜 줄어요? 공급자 손해니까 싸게 받으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보조할 때는 장기의 공급이 는다 왜 는냐 임대료가 올라가져 있으니까 공급자 좋으니까 는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이해 될까요? 근데 되는 것 같은 거야 사실 집에 가서 공부해서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냥 듣고서 끝나면 언제 그랬지? 뭔 얘기였지? 다 까먹으니까 집에 가서 복습을 해야 돼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임대료를 보조했다 그러면 소득이 등가했겠죠 저소득층이 돈 받았으니까 그럼 수요가 늘어나겠네요 수요가 늘면 가격이 뭐한다? 올라간다 가격 오르면 누가 좋다? 임대인이 좋다 임대인이 초과위를 얻는 거예요 원래 50만 원이면 됐는데 20만 원을 더 받게 된 거예요 초과위를 얻게 된 거예요 임대인 혜택을 본 거고 근데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장기로 갔을 때 공급이 탄력적으로 변해요 이 말은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다 변할 수 있게 되었는데 임대료가 올라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보니까 그럼 공급자에게 좋아요 나빠요? 좋아요 그럼 공급이 어떻게 변한다? 늘어나는 걸로 변한다 그러면 공급이 들면 다시 가격이 떨어져서 임차인 혜택을 보게 된다 그래서 보조가 나오면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간다 이걸 또 올려야 돼요 그래서 임대인 좋았다가 임차인 좋다 시장에 나쁜 게 하나도 없네요 맞아요? 정부가 돈을 썼더니 임대인도 좋았다가 결국은 임차인도 좋아지고 시장에는 임대주택도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럼 다시 얘기하면 임대료 규제가 효율적인 거예요? 보조정책이 효율적인 거예요? 보조가 효율적인 거예요 정부가 돈을 써서 시장을 변화시켜야지 정부가 돈을 안 쓰고 야 싸게 받아 임대인도 손해봐도 어쩔 수 없어 그냥 무조건 싸게 받아 이렇게 강제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면 시장에 문제가 나타날 수 있더라 이런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보조정책이 좀 더 효율적인 정책이다 보조할 때 현금으로 보조하는 게 있고 바우처로 보조하는 게 있어요 바우처 교환권을 얘기하는 거죠 쿠폰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으로 보조하면 매달 저소득심사인에게 주민센터 오시면 계좌에 돈 넣어드릴게요 20만 원씩 현금을 넣어주는 거예요 월급 주듯이 주는 거죠 월급 주듯이 소득으로 돈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우처는 매월 이 날짜에 오시면 바우처를 드릴게요 20만 원짜리 바우처 그럼 임대로 낼 때 50만 원 내야 된다면 30만 원 자기 돈 내고 20만 원짜리 바우처 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은 바우처를 받았잖아요 나중에 이 바우처를 모아서 정부한테 현금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주는 거예요 이렇게 바우처로 주는 건 가격 보조라고 얘기해요 가격 보조 얘가 왜 가격 보조라고 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가격 가격은 현금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예요 현금과 가격은 전혀 다른 얘기예요 이건 화폐의 돈을 얘기하고 이 가격이라는 건 언제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된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임대주택에서 임차 임대에 의해서 결정되는 걸 뭐라 그래요 임대료라고 하잖아요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이 가격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왠지 알아 듣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격은 임대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경제론에서 가격을 임대료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 뜻은 뭐냐면 다른 데는 못 쓰고 임대료만 쓸 수 있는 제도 바우처 제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바우처 준 건 치킨, 소주 사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임대료만 써야 돼요 그런데 여기에 현금으로 준 건 어때요? 임대료 안 내고 내가 치킨, 소주 사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바우처로 준다는 건 이 바우처는 어디에만 쓸 수 있다? 임대료만 쓸 수 있어서 가격 보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격이 그러니까 임대료라는 걸 알아야 돼요 가격은 임대료 얘기한다 임대료만 보조한다 그럼 정책상에서 유리한 건 뭐예요? 얘가 지금 임대료 보조 정책이에요 정부가 임대료 보조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정책상에서 유리한 건 딴 데 쓰지 말고 임대료만 써 라고 얘기하는 바우처 제도가 정책 측면에서는 유리할 거고 소비자의 만족 측면에서는 뭐가 좋아요? 현금 받는 게 좋겠죠 당연히 그래서 임차인 후용 측면에서는 현금 보조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연결을 지어야 돼요 이 내용에서 나중에 헷갈리지 않으려면 가격 보조라는 건 가격은 뭘 얘기한다? 임대료 그러니까 임대료만 쓸 수 있는 보조 정책이 뭐지? 바우처지 바우처 제도로 보조하는 거지 이렇게 머릿속에 정리해놔야 돼요 소득 보조는 현금으로 주는 거고 임대료만 보조하는 바우처는 가격 보조라고 한다 그래서 임대료 규제와 보조 두 개 비교해놔야 되고 다시 넘어가서 공공임대주택 보조 지금 머릿속에서 어 그러네 라고 이렇게 듣고 흘리면 안 되고 듣고 머릿속에 조금 남으려고 두 번 세 번 이렇게 되뇌이면서 넘겨가야 돼요 그냥 어 그러네 이렇게 알아듣고 하면 나중에 다시 또 공부할 때 힘드니까 가능한 수업 중에 집중해서 여러 번 외우려고 되뇌이면서 노력하셔야 돼요 제가 공부 잘했잖아요 잘했어요 공부 저 재수없게 계속 또 자기 자랑질한다고 하지 말고 저 공부 많이 안 했어요 사실 너는 아니 그래 내가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한테 좋은 방법을 좀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인데 가능한 수업 중에 집중하고 이게 내가 머릿속에 좀 더 바로 짧은 시간 내에 복습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면 내가 그냥 쉬는 시간에 막 죽어라 공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바로 수업 중에 공부해서 암기하려고 하고 쉬는 시간에 다시 그걸 짧은 시간에 복습을 한 번 했다 그러면 이 10분이 나머지 집에 가서 30분 공부해야 되는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잘 생각해봐요 쉬는 시간 4번 있을 때 4번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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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부하면 거의 2시간을 집에 따로 공부하는 시간에 효과를 낼 수 있는 거예요 집에서 2시간 공부하는 게 만만치 않아요 그런 시간은 놀고 가능한 공부하러 왔을 때 지금 여기까지 학원까지 오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힘들잖아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발라야 되고 화장도 해야 되고 또 그렇잖아요 밥도 챙겨주고 또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와가지고 힘들게 왔는데 또 와서 또 어렵네 하면서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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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그냥 또 집에 가면 효율성이 없어요 학원에 왔으니까 오늘 시간 학원에 온 시간에 정말 내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끝내버리겠다 학원에서 그냥 공부했던 거 끝내버리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공부해야 효율적인데 너무 너무 팍팍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 하시길 바라요 두 번째 공공임대주택 보죠 공공임대주택 문제가 나오면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공급량은 전체 공급량이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 내용이 좀 중요해요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시장에 주택이 100개가 있었는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20개를 공급했어요 그러면 시장에 결과적으로 120개가 되어서 늘어나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텐데 그러지 않아요 시장에 원래 100개가 있었고 정부가 20개를 공급하면 시장에서 20개만큼이 사라져 자연스럽게 시장 논리에 의해서 처음에도 100개였죠 나중에 임대주택을 공급한 이후에 20개를 공급했는데도 결과적으로는 100개만 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공급량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전체 정부가 임대주택을 공급했다고 해서 시장의 주택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거의 변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결과적으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있대요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있대요 사적 시장의 임차인에게는 아무런 혜택이 나타나지 않고 당연히 공공임대주택에 들어가는 사람만 혜택을 보겠죠 공공임대주택 임대료는 싸요 비싸요 싸겠죠 시장값이 싸니까 이 차액만큼 시장에서는 50만원인데 공공임대주택에 30만원 받는다라면 20만원 보조받는 혜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 혜택을 얻는 거예요 사적 시장 임차인에게는 효과가 없어요 이 두 가지가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고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만드냐 국가지자체주택도시기금 등에 지원을 받아서 나라의 돈을 지원받아서 당연히 만드는 거겠죠 개인 민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물론 민간이 만드는 민간임대주택도 있는데 공공임대주택이라면 나라가 만드는 거니까 당연히 지원을 받아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시험에 예전에 지원받지 않고 이렇게 문제가 나온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확인해 봐야 돼요 지원 받아서 만든다 어떤 내용인지 한번 잠깐 설명을 해 줄 건데 이거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는 3, 4월 달에 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수업을 듣고 옮겨 적을 거 없어요 그냥 수업만 듣고 아 그렇구나 라고만 생각하면 돼요 사적 시장이 있어요 민간의 시장 수요와 공급이 일어날 거예요 공급과 수요가 일어나서 얘가 100개 100개 공급자 수요자 100명 100명이 있다고 해보죠 이때 이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했어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을 했대요 20개를 공급했대요 자 그러면 임대주택에 임대인은 누구예요 정부죠 정부 맞아요 그래서 이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공적 시장이라고 얘기해요 공적 시장에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에 20개를 공급했어요 자 그러면 무조건 수요자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죠 자격이 돼야죠 소득이 낮아서 일정 소득 이하가 되어서 저소득 차이가 인정되는 사람이 이쪽으로 옮겨갈 수가 있죠 맞아요 그래서 20개가 공급됐으니까 20명의 수요자가 이동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동을 할 거다 자 여기 임대료는 50만원이었는데 여기는 임대료를 싸게 받겠죠 30만원 받았을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은 20만원 보조받는 혜택을 얻겠네요 시장에서는 그냥 50만원 내야 되는데 임대주택 들어갔더니 30만원만 내면 되니까 20만원 보조받는 혜택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시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수요가 20개가 빠지면서 줄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됐죠 20개가 이렇게 온 거 같으니까 그럼 수요가 줄었네 그러면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사는 사람이 없대 가격이 올라요 내려요 내리지 그래서 내려요 아직도 이걸 헷갈려 하면 안 돼요 우리 경제론에서 사는 사람 많으면 가격 오르고 사는 사람이 없대 아파트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대 가격이 내려가겠지 맞아요 가격이 내려갔어요 그런데 이제 장기에는 이게 장기로 갔을 때는 공급은 100개고 수요는 80개예요 균형이 안 맞고 뿐만 아니라 임대료가 내려가 있어 그럼 공급이 변하겠죠 공급이 어떻게 변할까요 장기에 가서 공급이 변할 수 있었어요 탄력성이 커지니까 그런데 가격도 내려갔고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유난히 많아 그럼 당연히 공급이 줄겠죠 그래서 얘와 똑같아지는 상태로 이렇게 균형을 이렇게 이루려고 할 거예요 공급이 줄어요 그럼 다시 가격은 어때요 공급이 줄었으니까 올라가겠죠 맞아요 파는 사람이 없으니까 희소하니까 가격이 오르겠죠 그래서 50만 원까지 다시 올라가는 거예요 자 결론은 이거인 거예요 사적 시장의 임대료는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럼 여기 있는 임차인 혜택을 봐요 안 봐요 혜택이라는 건 임대료가 싸져서 조금 내고 들어가느냐의 혜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가 싸졌어요 안 싸졌어요 안 싸졌죠 그러면 사적 시장 임차인 혜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들어간 임차인 혜택이 있어요 언제나 얼마 받으니까 30만 원 받으니까 20만 원 차액만큼 얘 임대료와 얘 임대료의 차액만큼 보조받는 혜택이 나타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누구만 혜택을 보냐 공적 시장이나 공공임대주택에 임차하는 임차인만 혜택을 보고 처음에 시장의 공급량이 몇 개 있었냐면 100개가 있었어요 100개가 근데 정부가 20개 공급해서 나중에 120개가 된 게 아니라 얘 20개 있고 얘가 80개밖에 없네요 맞아요? 맞죠? 처음에 100개 있었고 나중에 80개로 줄었죠 근데 정부가 공급한 게 20개 있죠 그럼 처음도 100개 나중도 100개 그럼 거의 변함이 없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전체 공급량은 거의 변함이 없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적 시장의 임차인의 혜택을 보는 게 아니다 임대료가 변함이 없다 누구만 혜택 본다? 공적 시장이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고 공공임대주택은 개인이 그냥 알아서 만드는 게 아니라 정부의 돈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공급하는 임대주택 이걸 공공임대주택이라 그래요 종류가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험에 7가지가 나왔어요 외워야죠 이건 이제 우리 상식 정도라고 생각하고 외우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일단 중요한 건 얘 4개가 중요해요 그래서 영국행장 이렇게 외워놔야 돼요 영국은행장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국행장 영국국민행복장기전세 이렇게 영국임대주택이니까 영국적으로 평생 살아라라는 거죠 돈이 진짜 없는 사람이죠 돈이 진짜 없는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하니까 공공임대주택에 평생 살아라 평생 영국적으로 살아라 50년이면 거의 평생이에요 50년 이상이래 평생 맞죠? 그러니까 50년 이상 평생 살아라 돈이 너무 없으니까 최저소득계층이에요 돈이 진짜 없으니까 평생 살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영국임대주택 50년 이상 이걸 외워야 돼요 50년 이상 50년 이상이면 평생이에요 국민 국민 저소득층이에요 너보다는 돈이 조금 더 있어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긴 해요 그러니까 오래 살아라 오래 오래를 몇 년? 30년 이렇게 잡은 거예요 30년 외워야 돼요 행복주택 많이 나오잖아요 뭔가 맨날 뭐 선거철만 오면 젊은 사람들이 살 집이 없다 돈도 없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거를 이걸 책임질 수 있게 나라에서 정책을 철저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젊은 층의 대학생 사회초년생 젊은 층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더 싸게 임대로 내면서 들어갈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을 행복주택이라 그래요 행복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어요 있어요? 네 장기 전세는 긴 시간 동안의 전세 방식으로도 임대주택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전세 계약 방식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임대주택을 장기 전세 임대주택이라 그래요 내게 외워야죠 영국 행장 영국은 몇 년 영국은 50년 국민은 30년 젊은 층을 위한 건 행복주택 전세 계약으로 들어가는 건 장기 전세 이렇게 나와야 되고 나머지는 이제 주어진 뒤에 있는 법령의 내용들을 잘 살펴보면 답이 있어요 보니까 최저소득층은 얘는 연구에 들어가고 저소득층은 이건 국민에 들어가고 젊은 층은 행복에 들어가고 장애인들 사회 취약계층 등등 딱 원하는 주택이 바로 그 지역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야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임대주택 만드는 게 좋겠다 그래서 통합시키겠다 그래서 모든 계층들이 이거 나라에서 보살펴야 되는 모든 계층들이에요 모든 계층들이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통합된 공공임대주택을 또 만들었어요 최근에 만든 거예요 통합 공공임대주택도 있더라 자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도 있어요 분양 전환 일정기간 임대한 후에 일정기간 임대해 살아보고 마음에 들면 돈 모아서 분양해 줄 테니까 사가라 그래서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만드는 임대주택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임대주택을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해서 괜찮잖아 좋잖아 그동안에 돈 많이 모아서 5년 거주하고 돈 모아서 분양해 줄 테니까 사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기존 주택을 전세하는 임대주택이에요 기존 주택에다가 임대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임차하고 있는데 네가 살다 보니까 너는 괜찮아졌고 돈이 더 없는 사람에게 너 임대도 해 줄 테니까 이것도 해 줄게 그래서 기존 주택을 임차한 임차인이 얘가 좀 성편이 나아졌다면 더 어려운 사람에게 전세도 내줄 수 있게 해 줄게 이런 걸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임차인이 다시 전세 내주는 걸 뭐라 그래 전대한다라고 들었을 거예요 민법에서 배웠죠 임차인이 즉 전세한 임차인이 또다시 더 어려운 사람이 다시 내주는 거 전세를 내주는 걸 전대한다라고 해요 기존 주택에 임차한 사람이 기존 주택에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전세 내줄 수 있는 거 전대해 준다라고 얘기하죠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외워야죠 영국 행장 50년 30년 젊은 층 전세계약 나머지 다 합친 거 통합 분양 전환할 목적으로 나오면 분양 전환 공공임대주택 기존 주택 전세 기존 주택에 임차한 사람이 더 어려운 사람에게 다시 전세 내줄 수 있다 기존 주택 전세 임대주택 자, 이거까지 외워야 되고 이 정도는 뭐 30, 50, 50, 30 이거 외우면 되겠네요 가장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건 행복의 행복 젊은 층 주거 안정을 위해서 자, 민간 임대주택도 있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작년에 나올 줄 알았어요 법령이 바뀌어서 최근에 나올 줄 알았는데 나왔어요 나왔는데 너무 쉽게 보너스로 나왔어요 보너스로 민간 임대주택에 해당되는 거 이렇게 그냥 단순히 단답형으로 나왔어요 좀 어려운 점이 나온 게 아니라 자,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이 만드는 임대주택이에요 민간이 만들어서 민간이 아파트를 사거나 건설을 해서 저소득층에게 싸게 임대주택을 하면 정부에서 야, 세금 혜택 줄게 용적률 혜택 줄게 규제 이용에 대해서 혜택을 줄게 이렇게 민간이 저소득층을 위해서 만들어가지고 싸게 일정 기간 동안 임대주택을 공급하면 나라에서 혜택을 줄게 민간자들도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사업할 수도 있죠 자, 이때 공공지원 민간이 있고 장기 민간이 있어요 일반은 뭐 그렇게 중요한 표현은 아니니까 공공지원 민간 일반 민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몇 년 이상 임대해야 되냐면 얘가 중요하죠 10년 이상 둘 다 둘 다 10년 이상이래요 원래 4년, 8년, 10년 이렇게 더 여러 가지였는데 다 바뀌어주고 그냥 딱 두 개 남았어요 10년, 10년 뭐 외우는 건 어렵지 않죠 자, 근데 공공지원에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드는 거예요 공공의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만드는데 이때 공공은 누구냐가 중요해요 이게 LH도 아니고 중앙정부도 아니고 시자체도 아니에요 어디냐면 주택도시기금이에요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서 지원을 받아서 민간이 사업을 통해서 만들어서 10년 이상 싸게 임대주택을 임대하면 정부가 혜택을 주겠다 이런 걸 공공지원 민간이라 그래요 이게 외워야 돼요 어디에 출자를 받아? 주택도시기금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이게 작년에 나올 줄 알았는데 잘 안 나왔어요 올해 나올 가능성 높아요 내가 잘 찍는데 다음 해를 잘 못 찍고 그 다다음 해를 좀 잘 찍는 것 같아 출제자가 내가 좀 너무 앞서가는지 어찌 됐거나 올해 나올 가능성 높아요 주택도시기금 기억해놔야 돼요 장기민간은 공공지원 민간이 아닌 얘가 아닌 민간인대주택 10년 이상 하면 이건 다 장기민간이라 그래요 두 개밖에 없으니까 외워야죠 영국행장 50년, 30년 젊은 층, 전세계야 민간은 둘 다 10년 공공지원은 어디에 지원을 받아서 주택도시기금의 출자를 받아 지원을 받아 만드는 거다 외워야죠 5번 분양제도 보죠 분양제도 이건 뭐 우리가 익숙하잖아요 지금 분양권을 사고 파냐 돈을 벌어야지 이런 얘기 많이 하니까 우리나라는 선분양이에요 후분양이에요 주로 선분양이죠 선분양 먼저 분양한다는 얘기죠 건물 안 짓고 완공되지 않았어요 아직 착공 시작하거나 건물 아직 안 지었는데 모델하우스 보여주고 견본주택이라 그래요 이렇게 질 거니까 분양 받아라 분양 받으면 분양자가 돈 내겠죠 돈을 모아요 이 돈으로 건물을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될 건 공급자에게 좋으냐 나쁘냐를 딱 떠올려야 돼요 선분양 후분양이 나오면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좋아해 나빠요 좋죠 견본주택 이렇게 보여주고 돈 받아서 이 돈으로 건물 지어 나가니까 중간에 돈 떨어지면 또 받아요 뭘로? 중도금 받죠 그래서 중도금 받아서 건물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는 자금 조달하는 게 용이하겠네요 그래서 공급자에게 유리해요 공급자에게 유리하다 공급자는 개발자죠 자 그러면 반대로 수요자는 뭐 할까요? 불리한 면이 있겠네 이런 거고 후분양은 완공을 한 다음에 아파트를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분양하는 거예요 후분양 그러면 공급자에게 좋아해 나빠요 나빠요 공급자가 처음에 은행한테 돈을 다 빌려서 자금을 다 만들어서 건물을 지어 나가고 건물을 지어 나가는 개발 기간 중에 여러 위험이 있을 수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전쟁 때문에 또는 중국과의 무역 전쟁 때문에 물가가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건축자자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 있고 또 코로나 나타나면 또 일도 못하게 하고 나라에서 그런 문제의 위험을 다 개발자가 안고 다 개발이 끝나서 분양하는 거예요 그럼 공급자가 자금 조달도 어렵고 개발 기간의 위험도 다 감수하다 보니까 공급자에게 불리하겠네요 공급자에게 불리한 방식이에요 그럼 반대로 수요자에게 유리하겠죠 이렇게 해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내용을 보죠 그러면 선분양은 착공과 동시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분양 방식 그러니까 아직 건물 안 만들었어요 만들려고 시작하는 단계에서 돈 받는 거예요 분양자를 모집해서 그래서 개발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 그러면 공급자에게 좋으니까 공급은 신규 주택 공급은 늘까요? 줄까요? 늘어나겠네요 우리나라는 얘를 위해서 선분양을 주로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공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개발자들이 자 그러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 일부를 누가 부담하기도 하냐면 수요자가 부담하기도 하는 거예요 원래는 공급자가 돈을 빌려서 건물을 지어나가고 건물을 지어나가는 동안에 이자를 공급자가 내야 되잖아 그죠? 근데 선분양은 누구 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어요 수요자 돈으로 개발하고 있어요 분양금으로 개발해 나가고 있으니까 모두 다 100%다 분양금은 아니겠지 개발 돈도 있어야 되겠지만 대부분 다 분양금에 돈이 합쳐져서 개발해 나가니까 이자를 누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원래는 누가 부담해야 돼요? 공급자가 부담해야 돼요 개발자가 근데 분양금으로 개발을 해 나가다 보니까 개발 기간 동안에 이자를 수요자가 부담하는 꼴이 나타난다 라는 얘기고 자, 디귿 보죠 이게 이제 수요자가 불리한 거예요 이거 기억해놔야죠 요즘 이게 말이 많죠 그래서 출제자가 다 불어낸다면 이거 내릴 가능성이 많아요 부실시공 또는 부도에 따른 위험을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해요 수요자 분양자가 부담한다 요즘 많죠 모델하우스는 삐까뻔쩍 보여줬어 그랬더니 개발 끝나고 실제로 입주했더니 엉망인 거예요 금가구 곰팡이 쓰러 있고 지하주차장은 물 새고 이런 말 많죠 특히 이번에 겨울에 물 새서 얼어가지고 사고 많이 났다고 많이 떴는데 뉴스에서 어쨌거나 내가 선택할 수가 없어 분양을 했죠 그래서 모델하우스 보고 분양금을 냈으니까 그 집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수요자 입장에서는 근데 실제 주택이 허접하면 이 위험을 당연히 손해를 수요자가 안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부실시공이나 부도에 따른 위험을 수요자가 부담한다 자 분양권 전매를 통한 투기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이거 우리 많이 했잖아 안 했어요? 했잖아 그죠? 이 투기는 왜 발생하는지 한번 보죠 분양권을 전매할 수도 있죠 팔 수 있잖아요 분양권을 분양권을 아직 등기하기 전에 분양권을 전매할 수 있죠 이건 뭐냐면 분양 시점과 입주 시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이 시간 차이가 있어요 즉 분양을 했는데 2년 뒤에 입주하다 보니까 2년 동안의 가치 상승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으니까 나는 실제 거주할 목적은 아니었는데 분양을 받아서 분양권의 가치가 오르면 분양권만 팔고 이득을 취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실제 살 목적이 아니라 산다는 것은 투기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기가 일어날 수 있죠 그럼 나라에서 이걸 투기를 막으려고 뭐 한다? 전매 분양권 전매를 금지한다 야 분양 받았으면 10년 동안 무조건 살아야 돼 전매할 수도 없어 입주 제한도 있고 그 다음에 분양권 전매 금지도 하고 분양권 팔 수 없다 이렇게 투기를 막으려고 할 수도 있겠죠 시간 차이 때문에 투기가 발생할 수 있다 프리미엄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선 분양이고 메우려고 하지 말고 읽어보면서 당연히 그렇지 당연히 그렇겠지 당연히 그렇겠네 이렇게 해석하면서 여러 번 읽어야 되는 거예요 후분양은 완공한 다음에 분양하는 거죠 그럼 공급자에게 불리하죠 돈 다 마련해서 견물을 지어 나가야 되고 개발 기간 동안 위험을 다 공급자가 부담해야 되니까 수요자는 유리해야 돼요 뭐가 유리하냐 보죠 건설업체의 건설 자금 확보가 어려우니까 신규 주택 공급을 늘리기가 어렵겠네요 공급이 줄어들 수 있을 거예요 공급자가 불리하니까 수요자는 선택폭이 증가될 수 있어요 선택폭이 증가될 수 있어요 내가 일단 분양 받으면 들어가야 된다라는 건 선 분양이에요 그런데 후분양은 그런 거 없잖아요 다 만들어져 있어 주택들이 그러면 보면서 괜찮네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이건 기능이 좋네 디자인이 좋네 가격이 좋네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택폭이 증가되는 거예요 또는 부실시공 부여했다는 위험이 수요자가 부담해요 안 해요 안 해요 실제 주택을 보고 사니까 견본주택 보고 산 게 아니라 실제 만들어진 주택을 보고 사니까 이거 허접하네 안 사지 이거 문제가 있네 안 사지 이렇게 내가 부실시공에 따른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 있으니까 대신에 공급자가 위험을 다 안고 돈을 마련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수요자가 좋죠 그런데 이 수요자가 어떤 수요자만 좋냐면 이 수요자는 돈 많은 돈 많은 수요자가 좋아 공급자는 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아요 비싸게 팔 수밖에 없어 그러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제 돈 내고 난 좋은 주택 들어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돈 없는 사람들은 주택 신규주택을 아예 구입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주택 가격이 올라갔을 거니까 그래서 주택 분양가가 분양가는 신규주택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올라가서 시장의 가격을 상승시키는 역할도 일어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 가지 장난점이 있는데 아직 우리나라는 선분양이 좀 더 맞겠다라고 해서 선분양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요즘 추세가 조금 달라졌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제값 내고 나 좋은 집 들어갈게 라는 사람이 좀 늘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후분양을 좀 원하는 경향이 있긴 한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선분양이 대세로 이루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건 선분양이다 후분양이다 분양 제도가 나오면 공급자에게 좋으냐 나쁘냐를 탁 떠올려야 지문이 해석되는 거예요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유리하죠 자금 조달이 용이할 거니까 후분양은 공급자에게 불리하죠 자금 조달도 불리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따른 위험도 공급자가 다 부담하게 되니까 불리하다 단점은 주택가격이 올라갈 수 있더라 공급자가 힘드니까 자 문제 보죠 23-1번 2번 칠판 보고 같이 풀고 오늘 수업 들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풀려지는지 보고 여러분은 다시 교재에 있는 걸 스스로 읽어보고 답을 찾아내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자 보죠 자 규제정책과 보조정책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규제하면 자 말이 없으면 낱개 규제하는 거죠 낱개 규제하면 자 주택에 대한 공급이 단계는 비탄력이고 장기에는 탄력적으로 반응한다 맞아요 맞죠 이건 뭐 경제론 부터 배웠던 거죠 세수 주장 장기에 탄력적이다 임대료 상한제 규제죠 규제 실시는 장기적으로 장기는 공급이 탄력성이 커졌죠 공급이 변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규제하면 공급자가 손해가 나타나니까 공급이 는다 준다 공급이 준다 자 규제하면 공급은 장기에 줄고 보조하면 장기에 공급은 는다 이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었죠 공급이 줄어요 자 공급이 줄면 주택 부족이 심각해지죠 이걸 뭐라고 한다 초과 수요가 크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는 거예요 초과 수요가 크다는 건 수요와 공급에서 수요가 엄청 크다 그럼 공급이 엄청 부족하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급이 줄어서 주택 부족이 심각해져서 부작용을 야기시킨다 이런 내용이죠 규제하는 임대료 상한이 규제하는 상한 이 상한은 규제 임대료 얘기하는 거죠 규제 임대료가 균형 임대료보다 어때야 낮아야 영향을 준다 맞죠 이때 영향은 무슨 영향이냐면 낮으면 수요가 많으니까 수요가 공급보다 많은 무슨 현상 초과 수요 현상을 시장에 일으킨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균형 임대료보다 높으면 초과 공급이 아니라 아무 영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고 보조정책을 실시하면 이라고 나왔네요 보조함 임대료가 올라갔다 내려가서 규제하면 장기의 공급은 줄고 보조하면 장기의 공급은 는다 이거였죠 장기적으로 공급은 늘어요 줄어요 는다 라고 나와야 돼요 는다 는다 규제하면 공급은 줄고 보조하면 공급은 는다 4번이 틀렸네요 정부가 임대료를 보조해주면 보조해주면 임대료가 보조해주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긴 누가 좋고 임대인이 좋고 여기는 임차인이 좋다 그래서 단기에는 임대료가 올라가고 장기에는 임대료가 원래대로 내려간다 이렇게 되네요 맞고 틀린 건 4번 23-2번 여러분 교재 23-1번으로 체크됐을 거예요 2번으로 좀 바꿔놓고 오타가 났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적이에요 쉴 수 있을 수 있지 선분양 선분양 보죠 일단 얘가 나오면 공급자에게 좋으냐 나쁘냐 이걸 따져줘야죠 선분양 공급자에게 좋다 자금 조달 용이하니까 그래서 초기에 그래서 초기에 건설자금의 대부분을 구매자 이건 분양자 수요자죠 수요자로부터 조달함으로 맞아요 분양금으로 건물을 지어나가니까 건설자금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구매자가 부담하게 되기도 한다 맞네요 자 소비자 측면에서 선분양 제도는 이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선분양은 공급자에게 좋으니까 수요자에게 나쁜 거죠 자 그래서 공급자의 부실, 시공 및 품질자에 대처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맞죠 선분양 제도는 이미 내가 실제 주택을 안 보고 견본주택만 보고 샀는데 실제 들어가니까 허접하더라 이런 피해를 수요자가 안을 수 있는 거죠 자 국민주택 나왔네요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지원을 받아 이거 한번 확인해야 돼요 지원을 받아 만드는 거고 우리가 영국, 행장 50년, 30년, 젊은 층, 전세계약 이렇게 나와야죠 국민은 몇 년 나와야 돼요 30년, 30년 민간이 10년이고 국민은 30년 근데 내용을 보니까 젊은 층의 주관정을 이라고 나왔어요 그럼 뭐라고 나와야 돼요 행복 나와야죠 얘가 틀렸네요 최근에 32의 답이었고 4번에 영국임대주택 나왔어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이니까 역시 지원을 받아 돈이 가장 없는 최저소득층에 몇 년? 50년 영국 또는 50년 이상 맞죠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 이게 나오면 뒤에 딱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요 누구만 혜택을 본다? 공적시장의 임차인 그냥 임차인 안 돼요 사적시장 임차인은 혜택이 없고 공적시장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만 혜택을 보고 전체 공급량은 증가되는 것이 아니라 일정하다 이렇게 나와야죠 그래서 뒤에 보니까 장기적으로 시장 전체 공급량은 뭐하다? 일정하다 증가되는 게 아니라 일정하다 맞네요 틀린 건 3번에 틀렸고 쉬었다가 초세정책부터 보죠 찍고 오